안녕 제가 브이로그를 다시 찍겠다고 몬스랑 약속을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해봤는데 마침 장마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별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쉬는 날에 틈틈이 찍어볼게요 그 앨범 슬럼 버튼이 다 좋아 맞아 이거 라이키 종교였던 것 같아 배경은 별로 안 예뻐 나 이것도 되게 좋아해 나 이것도 되게 좋아해 맞춰봐야겠다 원래 앵컬 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거든? 내가 이 초록색 풀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 비록 하늘은 흐리지만 괜찮은데 지금 찍히고 있는 거야? 응 생각보다 흐리게 나오지? 하늘이 그게 내 운치 있는 거지 아이스크림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핫도그를 먹을까? 그래 먹고 걸을까? 그래 피나 피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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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둡지 생각보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가방 저 강까지 가방 뭔가 타고 싶어 저거 여기 완전 이쁠 것 같은데 나 창피해 저기 왼쪽에서 쳐다보니까 잠깐만 홀쭉 날씬 표준 통통 마음 하나 어쩔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표준 먼저 봐봐 표준? 이거 뭐야? 날씬? 날씬 야 이거 장난 아닌데? 끼면 어떡해 나 꿀쭉 물이 안되고 마늘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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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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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오시는 중 100g 간장 양념 호스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멤버들한테 파스타를 해줄 거예요 물론 오늘 처음 해보지만 멤버들을 위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파스타면, 올리브오일 소금, 마추를, 파스타를 올리브오일이 무게가 있어서 뭐가 더 맛있는지 먹어보려고요 소금, 마늘, 마늘, 마늘 마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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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마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페이패를 썬 거예요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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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집게 있지 않았어? 집게가 없었어! 집게 있지 않아? 집게가 내가 계속 찾는 데 없더라? 약간 이렇게 하면 좀 이뻐 보이지 않아? 잘 먹겠습니다! 열심히 수영장 만드는 중이에요! 열심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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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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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? 네 조금 줄까? 아 아 아 맛있어 이 한 통을 다 먹었어 으응 에 으응 또비 에흐 으흐 sicher 민란걸 이거 안 되지 . . . , 안되지용 오빠랑이 구워줍니다 ㅎㅎ 꼭 구워줄게요 알걸리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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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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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